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7권 중 첫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15항 첫번째 시간입니다. 15항의 주제는 원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원죄에 관한 본문을 읽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인데요. 15항 원죄 of original sin에 관한 겁니다. 괄호 1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됐다는 것이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영. 모든 인류에게 그 원죄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려온 원죄는 원죄는 전본성의 모든 것을 말하겠죠. 여기에 보면 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본성의 부패와 유전적 질병이기에 유전적 질병이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아들까지도 모친에 대해서 그것에 오염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다. 모태에서부터 라고 했으니까 선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본성적은 아니다. but 선천적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 선천적은 출생이잖아요. 그래서 출생 이후 그러니까 자연적 출생법.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은 창조된 것이잖아요. 아담은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본성. 그런데 본성적으로 우리가 원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고 선천적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이다. 이런 말도 써야. 자연 출생법이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뿌리처럼 인간 안에 모든 종류의 죄를 일으킨다. 어떤 분들은 모든 종류의 죄를 실제적 죄들이다. 실제 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과거의 어르신들은 실제 죄들을 복수로 주로 쓰잖아요. 그렇죠? 잡음죄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비열하고 희무스러운 것이기에 모든 인류를 존경하기에 충분하다. 그다음에 괄호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죄는 어떤 수단으로도 폐지되거나 세례로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왜 세례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로마 카톨릭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세례를 받고 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원죄까지도 없어져서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출발점에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는 물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죄가 항상 이 흉한 근원에서 유출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긴 하지만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에 이르도록 정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으로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선택된 내 자들을 말합니다. 이 부패를 인식하여 신자들은 이따금 한숨을 쉬면서 몸의 죽음으로부터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 이 과정은 이제 견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견인을 통하여 또는 어떤 조직신학에서는 신학에서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만 저는 성화라고 하는 말보다도 그룹함을 이루어감 이런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의 소견입니다. 3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모방으로부터만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벨라기우스파 오류를 거부한다. 벨라기우스파는 죄의 증가를 모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금 뭐라고 말했죠? 예, 바로 유전입니다. 무엇으로써요? 자연 출생법에 의해서 이제 유전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우리가 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246페이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적 죄 또는 죄의 기원인 원죄에 관한 고백이다. 원죄라는 단어 자체는 성격에 나오지 않지만 죄를 언급하면서 단수로, 단수로 사용하면 원죄, 복수로 사용하면 실제 범죄, 원죄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에서 사용한 것이고 그리스를 사용하는 동방교에서는 조상의 죄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교회 동방교회라고 하니까 지금의 정교회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방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변천을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교회의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동방교회의 우리가 박사라고 한다면 요한 크리소스톰,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 그 다음에 아타나시오스, 이런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의 전통을 그들이 이었다?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아무튼 외적으로는 동방교회와 정교회, 외적으로 라틴어를 쓰니까 동방교회, 아참, 라틴어를 쓰니까 서방교회, 로마카토릭. 서방교회를 로마카토릭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죠. 로마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또 맞아요. 서방교회는 로마카토릭 교회다? 노, 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썼다? 예, 이 말은 맞아요. 동방교회는 그리스를 썼다?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든다면 북한의 사람들이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과거의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남 사람들은 신라의 정신을 갖고 있다? 과연 그렇습니까? 6.25를 통해서 이북에 있는 분들이 월남에서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짧은 역사에도 그런 변화들이 1700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서방교회는 로마카토릭이다? 아닙니다. 동방교회는 정교회다? 아닙니다. 그러나 라틴어를 썼구나. 그리스를 썼구나. 그렇다면 그 시대의 동방교회고 그 시대의 그런 것이지 그들이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원죄를 정의하면 무엇이 되는가? 우리 영의 모든 부분에 퍼진 우리 본성 유전적 타락과 부패이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이 2권 1장에서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영에 퍼져 있는 본성의 본성, 인간성 자체죠. 유전적 타락과 부패이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타락이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부패라는 것은 기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상태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기능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기심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련이 단절되어졌는데, 자연스럽게 이기심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과 부패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굳이 이렇게 따져야만 하겠느냐라고도 하겠지만, 좀 알고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른 교리문답서에서는, 원죄는 우리 본성에 퍼져 있는 모든 실제의 죄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서방교회의 단어를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원죄를 죄성, simplest. 죄를 짓고자 하는 이런 것. 한자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니까, 죄성에 좀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원죄로 오염됐다는 것은 실제 범죄를 행했다라기보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죄로 노예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노예의 의지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원죄가 속죄로 인해 없어진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례로 받고도 원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지배성이 사라진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속죄함, 속죄함, 죄용서받았다. 이러한 말들, 죄용서받았다. 죄용서받았다는 것은 커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딜리트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커브다. 그래서 이게 아주 가시적인 좋은 표현이죠. 덮여졌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 좋죠. 중생된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겨롭힐 것이다. 중생된 자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보통 우리가 악의 삼총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악의 삼총사의 이 면모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속하잖아요. 네가 내게 저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권력을 권세를 주겠다. 그 다음에 사탄이 이렇게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이 모습이 마치 악의 삼총사하고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설교한 적도 잊었습니다. 2023년 아마 3월 5일에 아마 설교에서 제가 새롭게 들어가시면 아마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3월 5일 23년에 설교에서 여러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괄호 1번에 관한 주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죄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구절은 이렇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이렇게 이제 되어졌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한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바로 아담은 틀림없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원죄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아담이 원죄를 만들었나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만든 게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 그럼 어디에 있던 거예요? 그건 성이잖아요. 어떠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이죠. 그래서 죄의 성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그렇게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어떤 아이템을 아담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사다리에 충종이 있었지만 여기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주로 행했기 때문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항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단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안다. 사탄 역시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대상은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 조물의 기들과 유기된 자들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여러분께서 한번 3절 3장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또 부활과 심판에 대한 건데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원죄는 유전이다. 왜 한 사람이 범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개인의 입장에서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왜 우리가 책임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공인이었습니다. 공인이고요. 대표자였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는지 하는 것인데 그 역사에서 항상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이재한다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펠라 기우서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없었던 것이다. 그 뿌리는 한 사람 아담이 창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천사에게도 있었죠. 아담의 죄처럼 인류에게 임하지는 않았다. 창조제가 설명을 하면서 창조는 천사의 타락이다. 그래서 죄의 기원을 사탄에게서부터 봐야지 죄의 저자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사탄이 죄의 저자는 또 아니죠. 공모하는 거죠. 사탄이 부족히고 인간이 자유로 불순종을 하죠. 사탄은 거짓의 압이면서 천사의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는 알아요. 불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걸 이제 제시하잖아요. 제시하면 이제 사탄이 제시하고 사탄은 제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그것에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재를 받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여러 설명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천사도 한번 바라봅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으로 인간을 돕는 자잖아요. 도움이거든요. 우리가 12양, 별집가 12양에서 충분히 이 설명을 제가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천사는 도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히요. 사탄의 자녀, 사탄의 자녀는 좀 그렇고 사탄의 조문학이들은 사탄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디몬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조작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들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돕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사탄이 죄를 범하도록 돕는 존재는 유기된 자고 천사가 돕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일들이다 보니까 당사자가 그것에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 이렇게 가끔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해요. 그래서 사탄과 인간이 책임을 다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저자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까지도 사망의 왕로로 다혔나니 라는 말씀에서 태어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유아에게도 사망이 있다는 것은 원죄를 일컫는 표현이다. 유아도 유아가 청렴하다. 유아가 예를 들어서 유아가 여러분 업라이트 자녀를 낳으신 분들에게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유아는 정말 청렴합니까?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기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청렴하지 않느냐 그건 우리의 보는 입장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입장에서는 여전히 죄인이 아닐까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왜 아담의 범죄를 한 개인, 한 개인으로 취급하지 않느냐 그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인이다, 대표다, 대표자라고 봐야 한다. 간단한 답변으로 아담의 죄는 자연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다. 이런 의미에서 원자라고 부르다. 아담의 범한 불순종, 이거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렬한 데서 나오고 불신앙은 불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순종은 법원의 뿌리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담은 대표자다. 인류의 뿌리다. 제초의 부모다. 공인이다.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죠. 먼저 갈빈 선생이 하는 말씀이고요. 또 갈빈 선생이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들 베르크의 7문에서는 부모라고 그러고요. 대결의 문답 22문에서는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개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개인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도 한 개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하는 이유는 이것을 향하여 방향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조물로서 범죄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의를 이루는 것은 질적인 단어적편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차이는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갑니다. 죄의 유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의 원죄는 우리 영의 모든 부분을 유전적 타락과 부패라고 정의를 해야 된다. 갈빈입니다. 갈빈의 2권 1장 이러한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전체 본성이라고 한다. 이게 홀이란 말이죠. 홀, 전 본성의 부패다. 다른 곳에서는 의의 결핍과 본성의 부패라고 한다. 의의 결핍과 본성. 여기서 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 여기서 의의 결핍이라고 왜 하느냐. 그럼 거룩의 불핍의 결핍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이걸 제가 쓰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보통 이마고데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거룩과 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여기서 홀리너스잖아요. 홀리너스와 그 다음에 라이처스너스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한을과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의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부패되죠. 그래, 타락과 부패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우리가 원죄를 가리켜서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가 되잖아요. 방금 우리가 살펴던 게 그런 거 아니어서요. 이게 보면 본성의 부패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본성의 부패가 그렇다면 타락은 어디에 갔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 이거 뭐 직구전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의의의 결핍이라고 봐요. 아니죠. 그런데 부패라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의의의 결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방금 그런 말 했잖아요. 본성의 부패다. 그러면 그룩을 말하는 타락은 어디에 갔어요?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디에 갔어요? 네? 지금 어디에 갔어요? 라는 질문 보다도. 이 타락과 그 다음에 부패를 말하는데 부패는 의의의 결핍이라고 말한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는 의의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결핍이라는 말은 실천이 불가능하다. 무엇은 실천이냐? 선한 의지를 추구하지 못한다. 영적 선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그룩이 타락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절됐다는 거잖아요.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져버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단절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부패로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이 돼서 단절되어져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의의 길핍이라는 거. 왜? 행암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의를 이룬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안 베푸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해야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순정을 말하는 것이고 실행을 말하는 것이고 행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길핍이다. 이런 단어를 썼다. 여러분께서 아마 이해하시면 아마 진리를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의 같은 정리를 내리고 있다. 같은 의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룹인데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예, 타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원주의 결과는 악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게 본성의 부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죄는 육체라기보다는 내적 성향, 아주 intention,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충동, 힘, 파워라기보다는 strength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strength, 파워라기보다는 끔찍한 결과를 나타내줬는데 바로 생명의 계약, 즉 생명의 은약, 즉 행위의 은약에 무관심을 한 거고 불순정을 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 단절이 되니까 이것은 타락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타락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되어졌음. 이것은 부패성을 말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단절되어졌으니까 육적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졌으니까 영과 육의 단절이 되어지는 육적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영적 죽음이 이미 마련되어졌고요. 불순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꼬지를 보면 알아요. 꼬지를 보면 잘라버렸잖아요. 단절시켰거든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죽어가는 거죠. 영적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죽어가는 것이지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죄는 화로의 불꽃과 같다. 아우스티누스는 현세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는 무우식적인 욕정이라고 한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알로마 카드릭은 현세욕을 죄가 아니고 부시돌로서 인간에게도 인간이 동의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노예의 의지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썩어졌는데 영적 죽음이 있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아니, 행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다 죄의 단절된 상황에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수고하더라도 단절된 상태에서 무슨 전달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현세욕은 죄가 아니다. 인간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 범죄를 안...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겠지만 이미 부자 청년이 고백한 것처럼 근심하며 돌아간 것과 같은 이치다. 유아들도 원죄에 오염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원죄의 저주 아래 부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도 행할 수도 어쩔 수 없이 죄만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 오염됐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리가 자발적으로 범하는 실제 죄들은 원죄에서 나온다. 출처니까요. 원죄든 실제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는 진노라고 그러죠. 실제라는 말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영의 기능이 부패함으로 행하는 것마다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모반적이고 영적순을 추구하는데 전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다. 그는 불가능하다. 오염되었으니, 원죄로 오염되었으니 죄의 지배하러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의 몸, 종로롯, 죄소와 같은 표현으로 원죄를 의미한다. 원죄는 후손에게 전해지는 유전이다. 일반 출생법에서 태어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함은 유전이고, 죄의 범죄는 우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아담의 범죄가 유전된다는 것은 그가 모든 인류의 최초의 부모이고 뿌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페이지가 여러분 251페이지거든요. 251페이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251페이지에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복습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참고되어 있는 관계되는 응급되어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확인, 정리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습, 미리 읽고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물론 아시겠지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제 15항 두 번째 시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안녕히 계십시오.